웨이구웨이구 오우 만짝반짝 빛난다 어떻게 만든거냐구요? 궁금하신 분은 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영상 끝나고 보석집 짜서 영상 보러가면 되겠다 기기기 티오 미키 비키야 어? 소라야 왔어? 흥 뭐하고 있었어? 나 별거 안하고 있었는데 잘됐다 나 마침 심심했는데 같이 놀면 되겠다 좋지요 나 재밌는거 알아냈는데 재밌는거 뭔데 뭔데? 점막 루피 점토로 쉽게 만들기 점막 루피를 점토로 어떻게 쉽게 만들어? 내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점막 루피 점토로 쉽게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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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먼저 A4용지랑 아이패드를 놓고 오! 준비 완료! 저번에 너가 했던 대로 똑같이 점막 루피를 대고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테두리를 가위로 대고 잘라줘 가위를 사용할 땐 초심 초심 오! 그때 한 것처럼? 오케이 오! 오! 야 호미키 어? 박세인? 무슨 일이지? 밖에 왜 이렇게 추워 야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래 지금 먹어있는거야 너네끼리 음 어 우리 장막 높이 점토로 쉽게 만들기 놀이 하고 있었어 뭐라고 또 너네끼리 놀고 있다고 나만 쏙 빼놓고 또 너네끼리만 재밌는거 한다고 어 그게 무슨 논리지 세인아 너도 재밌는거 볼래? 그래 뭐하고 있었다고? 아하 장막 높이 점토로 쉽게 만들기 했자 너도 앉아서 봐봐 되게 재밌어 어떻게 하는건데 응 지금까지 이렇게 그려서 잘랐어 진짜 루피 모양이잖아 나도 하고싶은데 나는 점토가 없어서 못한다 응 이렇게 다했으면 이제 눈이랑 코랑 입이랑 잘라줄거야 눈이랑 코랑 입이랑 자른다고? 너무 잔인한데? 진짜 자르는건 아니고 진짜 자르는건 맞긴한데 끔찍한데? 잘봐 이렇게 가위로 가로질러서 눈을 크게 잘라줄거야 눈 코 입을 잘라줘 조금 크게 잘라줄게여 여기도 들어가서 눈을 조금 연필선보다 크게 잘라줄기 코도 들어가서 코 잘라줄기 코도 잘라줄기 짜잔!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거야? 짠! 이렇게 다 잘라줬으면 이제 핑크색 점토 색상을 만들어주고 핑크색과 주황색을 잘 섞어서 루피색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이 점토를 평평하게 만듭니다 오케이 재밌겠잖아? 주황색이랑 섞고 느낌좋아 MARCUS 예쁜 색깔 나와야 되는데 조금 느낌 나온다 이것 잔막 루피 색깔이야 그런 가운데 아까 잘라놓은 루피를 위에 얹히고 루피를 올려줘 이런 점톱 자르는 칼로 조각을 내주는거야 오! 이런 칼을 사용할 땐 언제나 조심조심! 테두리를 잘라주는 거야 잘라주기 우와! 머리 좋다! 진짜 저렇게 되잖아? 오! 재밌어! 띄워내고 나이스! 나무리로 엄청 간단하잖아? 오! 오! 깔끔하게 됐어! 깔끔하게 됐지? 이제 눈코잎을 만들어줄 건데 눈코잎 검정색 점토를 동글동글 만들고 눈이 있는 위치에 붙여줘 동글동글 재밌겠다! 나도 하고 싶은데! 오! 검정색 점토로 동글동글 만들어주고 눈이 있는 위치에다가 붙이기! 짠! 다음은 귀여운 코! 보라색 점토로 동글동글 만들고 코가 있는 위치에 붙이기! 우와! 귀여울 것 같아! 너! 귀엽겠다! 기대돼! 되게 귀여워! 까비기! 고구를 붙이고 짠! 이빨도 해줄 건데 이빨은 이 보라색을 베이스로 만들고 흰색 네모 이빨을 그 위에 붙여주면 오! 딱이다! 오! 여기다가 딱 하고 이빨을 딱 붙이면 오! 딱입니다! 이제 종이 떼어내면 되는 건가? 응! 떼어내면 돼! 기대된다! 하나 둘 셋! 오! 나도 나도! 하나 둘 셋! 짠! 오! 진짜 귀여워해요! 우와! 너무 귀엽잖아! 이제 기랑 더듬이 만들어주면 끝나! 정말 대박이라서 쉽고 또 예쁘게 된다! 그치! 흰색 점토일을 이용해서 귀를 만들어주고 나는 노란색으로 더듬이를 만들어줍니다! 하나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둘! 더듬이까지 완성! 더듬이 만들어주고 이쪽 다듬이도 귀도 만들어주고 귀여워! 그런데 이거 다 말려서 굳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렇지! 오랫동안 말리면 돼서 굳어져서 이대로 두면 돼! 아니아니! 내가 알아! 추운데 놔두면 더 빨리 굳어져! 음! 추운데 놔두면 좋겠다! 베란다에 놓으면 어떨까? 음! 집 주인인 비키가 허락한다면? 당연히 허락하죠! 베란다로 고고! 내가 할 게 할 게! 아! 어! 괜찮은데! 내가 할 거야! 내가! 오! 새인아, 괜찮아? 어, 난 괜찮아 왜 맨날 넘어지는 거야? 너 발이 작아서 잘 넘어지는 것 같은데 조심해 근데, 저거 어떻게 해? 내가 힘들게 만든 루피가 망가져버렸어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어떡해 나도 뭐라도 해보려다가 도와주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망쳐놔서 미안해 박세인이 사과를 하다니 이건 무슨 일이지? 괜찮아 세인아 그래도 사람이 크게 안 다쳤잖아 백사랑? 그리고 비키 거는 안 망가졌으니까 다행이야 소라야 너 너무 착해 그 내가 어떤 오키님한테 편지 온 거 봤는데 백사랑 착한 척한다 그러던데 진짜 아니야 진짜 착한 거야 맞아요 소라 진짜로 보면 진짜 착해요 얘들아 처음에도 신나게 잔막 높이 찰흙으로 쉽게 만들기 대성공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셋처럼 산다